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수많은 장면들이 등장하고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한 장면을 뽑아서 숨겨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성경 핫이슈 오늘도 유쾌한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조트리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가족 같아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방송하면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즐겨찾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요즘에 혹시 묵상하는 말씀들 있으세요? 저는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이 더 달아졌는데 요즘 10편 127편 1절에 여왁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왁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숙군에 깨어있음도 헛되다 그런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있어요. 혹시 조병호 목사님? 이쪽입니다. 이쪽이시고. 너무 헷갈려. 네. 조일현 씨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저는 어제 저희가 연예인연합예배에서 조조빈 목사님이 준비한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어떤 깊이가 있을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분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하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럼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도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내들아 남편 공경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소비태권. 남편 들어잖아요. 그리고 다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에게도 막 권면하기도 하고 권면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참. 자 우리 공부하려면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이블도 컷뉴스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도 컷뉴스 송정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가난한 정탐꾼들이 조금 전 가데스바나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조혜련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혜련 기자입니다. 40일 전 가난으로 떠났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10명의 정탐꾼은 그 성읍이 매우 견고하고 주민들 역시 거인처럼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씨다 바리가 이러봐라 가나 조혜련 기자 네 네 그럼 12명 중에 나머지 2명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여우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응애예요. 거의 이스라엘 동모네요. 이 거예요. 조혜련 기자 네 부정적인 보고가 대부분인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세의 거취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바이블루코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아 조혜련이에요. 아 저는 송정훈이에요. 아 오늘은 사실 영화에서도 봤었던 모세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온 이야기 어마어마한 얘기들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 얘기의 배경을 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가난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2명을 선정을 해서 12명이 가난 들어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거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우리 다시 애국으로 가자 이런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소와 갈렙이 아닙니다. 저긴 우리를 위한 땅입니다. 하고 들어가자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여호소와 갈렙만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국을 떠난 제1세대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소와 갈렙하고 20살 이하의 미성년자들만 이제 거기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죠. 민숙이라는 책이 성경의 네 번째 책이잖아요. 숫자 셌다는 건데 한 번은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 또 한 번은 가난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 이 두 번 셌다는 건데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가난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 가난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를 또 셌는가 여기에 오늘 모세의 낮아짐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를 결국은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두 번의 인구 조사와 굉장히 잘 묶여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탔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모세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낮아졌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갈대상자를 타자 위기는 있었지만 바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나이 40에 민족 문제를 달려들었는데 본인 생각에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좀 섣부르게 달려들 거죠. 육한의 성격이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한 40년 동안 지난 날에 대해서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바닥을 쳤을 것 같아요. 4년이면 낮아지지만 40년을 광야 생활하면 바닥을 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국 협상을 바로 왕과 6개월 동안 진행시켰고 결국은 출애국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신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은 그 민족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나라, 그건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들이 참여해서 이를테면 주요 공직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 기반을 두고 세워지는데 이 제사장들은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정체성을 들어가 보면 어떤 한 혈통의 어떤 세력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 기반을 둔 나라 이거는 3500년 전에 상상초월할 만한 나라 갖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공간 즉 가나안 땅을 경작하면서 어떻게 그 나라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주변 나라에게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꿈을 가지고 드디어 신해산의 1년 멈춘 기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때 사실 백성들이 원해요. 정탐을 보내자고 그렇죠.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유리 한번 그래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원하는 이들의 원함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라 해서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과연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싸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지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60만 명을 설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아닌 다시 애국으로 가자. 이유는 싸우면 우리 60만 명은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부인들은 가나안에 놓여야 된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차라리 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아웃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모세를 어떻게 12명이 60만 명을 묶어서 모세를 취급하는지 이때 모세가 낮아집니다. 설 자리가 없겠네요. 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앉아있을 수도 없어서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이 주도한 60만 명이 모세와 그리고 모세 편에 선 두 사람 갈렙과 여우수와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형성이었거든요. 이때 어땠을까.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고 이러면 정말 극단적인 마음도 품게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편도 많이 없고 지금.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여우수하고 갈렙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 돌이 날라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애국당에서 꺼낼 때 그 많은 기적들을 봤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왔는데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한순간에 뒤집어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60만 명을 1차적으로 애국의 노예 생활하는 동안 출애국 시켜서 살려낸 거죠. 그 다음 신의 살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자기 목숨 걸고 2차 살려낸 거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옆에서 들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그래서 진멸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들을 세 번째 살립니다. 그런데 살려는 노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만나를 먹어서 이제 만나 세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에게 40년 끝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백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셨다 그래요. 왜 낮추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마음이 거만하거나 비굴하든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지 그걸 늘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들을 낮추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만나 세대들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이 만나 세대들은 부모들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자기들의 선택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선택 때문에 자식을 죽일 뻔했고 사실은 자식들도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세가 돕고 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낮아진 시간들을 보내므로 이 만나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은 오히려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고 난 후 너희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희들이 너희들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를테면 광야에서의 생활을 네. 창세기와 출애굽기 얘기 그다음에 민숙이 이야기죠. 물론 레위기 이야기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굽 떼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애굽에서 그 묻어있던 익숙해져 있던 것들에 늘 불평불만인 사람들은 사실 그때가 좋았어라고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떼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너 자꾸 정신 안 차릴래 이런 것 같거든요. 훈련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봤는데도 다시 돌아가자고 한 걸 보니까 불평불만의 떼가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한없이 스스로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목마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가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전의 40년은 혼자 낮아졌다면 그때부터는 60만 명의 어린 사람들과 함께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모세가 남긴 건 창세의 출입 그리우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남기는 그리고 이 책을 남겼다는 얘기는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바로 그 애국 세대들에 비해서 만나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모든 기록들, 과정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스스로의 모습이 되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로 60만 만나 세대들이었다. 모세는 크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결국은 책 다섯 권과 60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겼고 결국 이들이 여우수하와 함께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사실은 그거 두 번 때렸다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그럴 땐 좀 제 입장에서 그냥 생각했을 때 되게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모세 5경을 그 이후에도 쭉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리고 10명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야 뒤로 돌아 다시 가 이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인간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1년 동안 그 신해산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했을 것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하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정말 은혜 입었고 다 이제 하나님 말 따라 하는 거야 하면서 돈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돈 때문에 막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 떼 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떼를 제대로 빼셔가지고 공부를 쪽쪽 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낮아지는 이 방송을 하는데 3년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이 낮아지면서 시작을 해라 근데 그런 느낌을 저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구나 결국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비굴하고 거만한 두 가지 마음 이를테면은 힘센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그러나 조금 비교해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거만하고 이걸 이제 때로는 이제 겸손으로 가장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습해 주시는 연습을 통해서 획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배워야 된다면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배우는 방법은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아 내 마음이 온유하기보다는 거만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비굴하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아 사람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거만한 이유가 뭔가 떡으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 또 떡으로 떡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도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접근을 못하고 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배울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60만 명과 함께 40년 동안 바로 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이후에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시는 배고프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새삼 또 더 드러내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얘기 보면서 느꼈던 게요. 하나님이 자꾸 교만을 싫어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것을 이제 유도를 하시는데 이번 가난한 사건도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보다 키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못하도 못해 막 이렇게 느끼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때 하나님이 보였어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냥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너무 하나님이 실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2017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프로를 하면서 조병호 목사님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접하게 되고 제 손을 어느 날 보니까 만화책이 아니라 성경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저의 진심이 아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포장하고 거만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아지도 않고 저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 진행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순간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누구랑 얘기하죠.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이 솔직하지 않은 내 모습은 지금 누구를 위한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둘이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네요. 대박이네요. 하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하나 다시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꾸밀 필요 없죠. 저는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고 이러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제 사이에 그런 모습을 없앨게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강남에 도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잘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 그 그런 처음이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우와 대박이야. 사실 제일 좀 불편했던 게 저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굉장히 우아 떨면서 기도했었어요. 우아 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우리 남편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남편 측은하고 여유가 있네.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랬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하나님 브리핑.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우리 남편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나님한테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저한테 그 과증스런 기도 집어쳐라. 그러셨어요. 그거야.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뭔지 알아서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하나님 내 본 마음이 아닌 교만한 나의 모습으로 남편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을 숨기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반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듣다가 참지 못하시는 걸 느끼면서 오래 버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는 안 버티시잖아요. 오래는 버텨주시지만 그러더니 어느 날 그 과증스러운 기도 집어쳐 그러시는데 제가 욱 하면서 하나님 저 그래요. 저 나쁜 애예요. 저 제 속마음은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막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막 꺼있고 울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숨기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해서 기도를 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잔깨를 굴리면서 사는지 그러니까 순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남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저는 남편하고 관계 회복된 게 하나님이 저한테 너 참 못됐구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 저 못됐어요. 그랬거든요. 너 정말 못됐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못됐고요. 자신 없어요. 제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한다는 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손마음을 그 자리에서 토해냈어요. 막 토해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날 그 힘과 제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새 마음을 주셔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라고 처음으로 문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걸 안 보내봤어요. 한 번도 안 보내봤죠. 저는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야기를 안 한 게 내가 늘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집안이 꾸려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철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 제가 남편의 아빠라고 그냥 적어놨어요. 일반적으로 그랬다가 존경하는 남편으로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도록 하나님이 애써주시면 제가 할 수 없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남편으로 이름을 바꾼 계기가 하나님하고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낮아졌네요.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쓰고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전화가 와서 존경하는 남편 되니까 저희 딸이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엄마 이 사람은 누구야? 존경하는 남편이 갑자기 나갔어요. 엄마가 앞으로는 아빠 존경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아빠랑 좋아지는 모습에 엄마 내가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압니다. 라는 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불순종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아까 10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소용도 없고 지키지 않으면 다 수고가 없다는 말씀 또 여기서도 보면 가난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늘 같이 있어 우리하고 같이 있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저도 가끔 보면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외롭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60만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모세 곁에 좀 지켜줬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 있었죠. 여우수와 갈랩 그들 덕분에 그래도 좀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다행이에요. 둘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싶은데 우리 두 분에게도 나에게 여우수와 갈랩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혹시 어떤 얼굴이 떠오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세요. 우리 유나랑 우주인데 가족 유나랑 아 어떡해 머리 잘했어 머리 잘했어 하자 지워지 말고 딸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딸이 그랬어요. 엄마 혼자 뭔가 구원받은 것처럼 동떨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고 거리람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엄마 혼자 이제 나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유나야 다 해결됐어 라는 모습이 너무 싫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냥 걔네 보는 앞에서 성경도 안 읽고 이제 그냥 그냥 화가 나도 참고 좀 달라졌어요. 제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유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처음에 납득할 수 없었으나 얼마의 삶을 보면서 엄마가 진짜 행복해졌구나.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며 살아계신 분이고 엄마가 믿는 그 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우리 딸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주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이 찬양을 열 번을 침대에서 부르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진짜 든든하다. 내가 공부를 막 하고 바쁘게 다니고 돈 벌려고 다니는 엄마의 모습보다 오히려 돈이 없고 줄여 써야 되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정말 쟤네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않고 우리 조병원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얘기를 이렇게 정말 대화하면서 저기 찌개 먹고 그래갖고 세상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너무 괜찮아. 바르실레 로션 바르는 게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고 오홀리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베데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이거 좀 바르실래?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정말 요즘 관계점도 많이 얘기하는데 엄마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달라졌네 느낀 거잖아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양옆에 든든한 동역자가 사모님? 우리 이성미 집사님과 조회림 집사님 이렇게 또 여기서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60만 명 가운데 두 명만 자기 편이고 나머지 60만 명은 일컬어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했던 수많은 자신의 마음을 분노로 바꿀 수 있는 그 순간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래서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생을 보내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낮아지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의 길로 여시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낮아진다라는 거 조혜련씨 같았으면 가만 안 두겠어 그거였을까 10명 이상 가만 안 두겠어 딱 찍죠. 딱 두 명만 찍지.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참 모세가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그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는 그 책무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 꿈이 있었기에 더 낮아지는 더 흘뜨리는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이제 아니에요. 오늘 성경환이시고 민족훈이 낮아져요. 모세 낮아지 맨날 저희가 맨날 오세요. 나눠가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련씨 없어지시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